Practice. 가능, 희망, 필요, 부정문 만들기. 2. 나는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다. 워 부용 찐 펑이오. 2. 그는 친구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. 다 부 유엔 이 찐 펑이오. 3. 나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. 워 부 능 용 수우지. 4. 나는 공원을 산책하고 싶지 않다. 워 부 샹 자이 공연 산 부. 워 우리는 공원을 산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5. 나는 공연을 산 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